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다저스는 자이언츠를 상대로 15승 4패를 기록함으로써 1958년 서부로 함께 건너온 이후 가장 원사이드한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도 9대1로 승리함으로써 애리조나에서 3연패를 당하는 동안 29실점을 한 충격을 씻어냈습니다. 6인닝 2실점 승리와 6인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첫 2경기에서 볼렛이 없었던 우리아스는 볼렛 2개를 내줬지만 6인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내므로써 지난해 6월 13일 자이언츠점 패배 후 성적이 22경기 17승 1패 1.75가 됐고 다저스는 우리아스를 낸 최근 23경기 성적이 포스트 시즌 포함 21승 2패가 됐습니다. 플로레스에게 초구 솔로홈런을 맞아 1점을 내준 우리아스는 자이언츠를 상대로 6경기 연속 6인닝이자 9경기 연속 2실점 이하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부터의 6경기에서 내준 자책점은 4점이며 4점 모두 솔로홈런에 의한 실점입니다. 반면 자이언츠의 개막전투수인 로고넵은 솔로홈런과 스리런홈런 홈런 2방을 맞고 6인닝 4실점 패전을 안아 개막 후 3경기 연속 4실점 패전이 기록됐습니다. 시즌 2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낸 후 8경기 연속으로 홈런이 없었던 배츠는 첫 타석에서부터 리드오프 홈런을 날리는 등 5타수 3안타 2타점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통산 37번째 리드오프 홈런이 된 배츠는 이로써 36개인 추신수를 제치고 37개인 이치로와 함께 역대 공동 10위가 됐습니다. 리드오프 홈런 역대 1위는 81개를 기록한 리키 핸더슨, 2위는 54개의 알폰소 소리아노, 3위는 53개의 크레피지오, 4위는 52개의 조지 스프링어로 스프링어도 핸더슨의 기록에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우리아스도 배츠도 아닌 맥스더 자이언트 킬러 맥스 먼시였습니다. 자이언츠전 통산 OPS가 현역 타자 중 스탠튼 다음으로 높은 먼시는 3회 로건 앱이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더블플레이 타구를 놓친 후 계속된 2,4,1,3루에서 4대0을 만드는 스리런 홈런을 날렸고 5대1로 앞선 7회에는 자이언츠의 211cm 투수 슈온젤리를 상대로 승부에 쓸귀를 박는 말로 홈런을 날림으로써 생애 첫 7타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멀티홈런 경기가 통산 10번째인 먼시는 5타점이 한경기 최다타점 종전기록이었습니다. 3타수 3안타 2홈런 1볼렛 7타점으로 스탯세탁에 성공한 먼시는 타율을 1할 2푼 1리에서 1할 9푼 4리로 높였고 오라클파크에서 30분 거리에서 자란 아웃맨은 부모님이 관전하는 가운데 시즌 3번째 3루타를 날렸습니다. 최근 박빙의 경기를 계속 놓치고 있는 에인젤스는 탱킹 대장군이 나선 워싱턴에게도 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자신이 나선 경기에서 팀이 2승 15패였으며 앞선 2경기에서도 3이닝 4실전 패전과 6이닝 6실전 패전을 안았던 코비는 5이닝 7피안타 4실전 시즌 첫승에 성공했습니다. 수아레스가 4이닝 10피안타 4실전을 하고 트라우시 5타수 무한타 3삼진, 오타니가 3타수 무한타 1볼렛 2삼진으로 쌍포가 8타수 무한타 5삼진에 그친 에인젤스는 7회 1사 1리로 해서 로블레스의 땅볼 때 2루수의 송구를 받은 1루수 두루리가 2루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해 추가 실점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인 에인젤스는 내일 오타니가 등판하고 홈런 공장장 조사이어 그레이를 상대합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디트로이트, 워싱턴, 오클랜드를 상대로 구전 전승을 기록한 템퍼베이가 보스턴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템퍼베이는 1대0으로 승리함으로써 1987년 미러퀴 이후 처음으로 10연승에 성공한 팀이 됐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템퍼베이는 오프너 제일런빅스가 2인닝, 벌크가이 조시 플래밍의 4인닝에 이어 게럭 클레빈저, 콜린 포쉐, 피트 페어뱅크스가 1인닝씩을 책임졌고 부활을 노리는 브랜든 라우가 어제 말로 홈런에 이어 오늘은 결승 솔로 홈런을 8회에 날렸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65경기 8홈런에 그쳤던 라우는 올해는 8경기에서 벌써 3개를 때려냈습니다. 개막 후 10경기 연속 홈런인 템퍼베이는 창단 첫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이어갔고 첫 10경기에서 기록한 득실차 플러스 58은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단타 3개로 경기를 끝낸 보스턴은 손목 골절이 확인된 듀발이 다행히 수술은 피했지만 최소 두 달을 결장할 전망입니다. 요시다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1차전 이후 다르비슈와 슈어저의 리턴 매치에서는 4피 홈런 7실점에 참사를 당했던 슈어저가 7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던 다르비슈를 상대로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미러키를 상대로 5.1이닝 3피 홈런 5실점 패전을 안았던 슈어저는 안타는 하나밖에 맞지 않았지만 볼렛 3개를 내주고 5이닝 6회의 무실점 승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슈어저에게 슬라이더 3진을 당한 후 다음 타석에서는 슬라이더를 받아쳐 안타를 만들었던 김하성은 오늘도 슬라이더를 안타로 만들어내 팀이 슈어저로부터 뽑아낸 유일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7회에도 볼렛을 골라나간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볼렛 2,3진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3회 맥릴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은 후 더 이상 실점이 없었던 다르비슈는 투구수 92개 상황에서 7회에 또 올라옵니다. 케냐에게 선두타자 2루타를 맞은 다르비슈는 기오메의 기스펀트가 페어 지역에서 멈추고 희생플라이 실점 후 니도에 빗맞은 타구 역시 페어 지역에서 멈추는 불운 속에 내려갔고 자신을 구원한 티밀이 린도어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음으로써 비운에 6.1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다르비슈는 싱커 구속이 91.1마일로 94.7마일이었던 지난해 대비 2.8마일이 낮았습니다. 김하성과 보가치의 2안타에 그치고 득점권에서 8타수 무한타로 침묵한 샌드에고는 웨더스와 스넬이 차례대로 등판합니다. 개막전에서 5.2이닝 3실점에 그치고 지난 경기에서 완봉승을 따냈던 알칸타라는 최악의 피칭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4이닝 10피안타 9실점에 그침으로써 2014년 슈어저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싸이 영상 수상자가 9실점으로 한 경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 알칸타라가 내준 피안타 10개의 탄착군으로 마치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알칸타라의 티핑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실투가 아닌 공들을 안타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도깨비 타선인 필라델피아는 디그론과 알칸타라를 상대로 팀 타율이 4할 1푼인 반면 나머지 투수들을 상대로는 2할 5푼 올입니다. 알칸타라는 싸이영을 따낸 지난해에도 필라델피아를 상대한 6경기에서 1승 3패 3.16 나머지 팀들을 상대한 26경기에서 13승 6패 2.08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레인저 수아레스의 부상을 대신하고 있는 스트람은 지난 경기 4인닝 1피안타 무실점에 이어 5인닝 6K 무실점으로 또 호투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피칭을 한 선수는 알칸타라도 쉬워져도 아닌 흰이었는데요. 지난 경기 볼티모를 상대로 2.2인닝 7피안타 7실점에 그쳤지만 오늘은 켄자시티를 상대로 5인닝 10K 무자책 승리를 따낸 흰이는 특히 9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아메리칸 리그 타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9타자 연속 탈삼진은 2012년 디트로이트 덕피스터가 아메리칸 리그 최초로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으로 톰시버, 에런롤라, 코빈번스가 달성한 10타자 연속 탈삼진은 모두 내셔널리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심의원이 44번째 경기에서 첫 홈런을 때려냈던 텍사스는 시거가 10경기만에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엔키는 오프너에 이어 등장했다가 5인닝 4실점 3자책 패전을 안았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19타수 1안타 무볼레 8삼진이라는 지독한 부진에 빠져있었던 최지만은 지난해 좌타자 상대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었던 프람버 발데스를 상대로 피츠버그에서의 첫 홈런이자 통산 62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좌한 상대 홈런은 통산 5번째로 최지만은 46개인 강정우와 40개인 최희섭을 제치고 한국선수 홈런 2위에 올라 있으며 1위는 218개를 친 추신수입니다. 최지만이 4타수 1홈런 2삼진을 기록한 피츠버그는 휴스턴에게 2대8로 패했고 배지환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목 골절을 당한 오닐크루스는 복귀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2020년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4.2이닝 9피안타 7실점 패전을 당하는 등 양키스를 만나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비버는 7이닝 4K 2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포스트 시즌을 포함한 양키스전 성적을 6경기 2승 2패 5.73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클리브랜드는 7회에 안타 없이 결승점을 뽑아 양키스를 3대2로 제압했는데요. 7승 4패를 기록하게 된 클리브랜드는 5승 2 연장전 승리 또는 1점차 승리입니다. 러치맨이 시즌 3호 홈런을 때려낸 볼티모어는 오클랜드를 5대1로 제압했습니다. 볼티모어의 새로운 홈런 세리머니는 홈런을 치고 덕아웃으로 돌아와 깔때기를 통해 물을 받아 먹는 겁니다. 불편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신시네티는 애쉬크래프트가 6이닝 7K 2실점으로 호투하고 9회 초 2득점과 10회 초 1득점을 통해 4대3 역전에 성공했지만 10회 만에 등장한 데링로가 쇼 머피에게 초구 역전 끝내기 투런을 맞아 허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애틀란타 이적 후 첫 홈런을 통산처 끝내기 홈런으로 장식한 머피는 타율은 2할 4푼이지만 출루율이 4할 팔립니다. 제이로드와 동급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2년 동안 크게 부진했던 제러드 켈릭은 스프링 캠프에서의 대화를 했고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는데요. 시애틀은 켈릭이 컵스 마이클 풀머를 상대로 극적인 9회 초 동점 홈런을 때려냈지만 10회 초 득점에 실패했고 어제 9회 말에 2실점 블론을 했던 브래쉬가 10회 말 니코 오너에게 끝내기 한타를 맞았습니다. 개막전 6이닝 1피 한타 무실점 노디시전에 이어 6이닝 2실점 노디시전이 된 루이스 카스티오는 3경기에서 1승 1.01을 기록하게 됐고 타구 속도 82마일 2루타를 기록한 벨린저는 4타수 1한타를 기록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세인트루이스를 7대 4로 꺾었지만 에이스 헤르만 마르케스가 2019년과 같은 팔뚝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4년 4,400만 달러 계약 후 부진했던 매치가 지난 경기 5.1이닝 10피 한타 4실점 패전에 이어 5.2이닝 9피 한타 6실점 패전을 아는 카디널스는 선발 ERA가 5.96에 달하고 있으며 3승 7패는 내셔널리그 꼴찌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싸이영 5위에 올랐지만 첫 두 경기에서 1패 7.59에 그쳤던 갤런이 7이닝 11K 3피 한타 무실점으로 부활한 에리조나는 크리스찬 워커가 투런 홈런을 날리며 미러키를 3대0으로 제압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4타수 무한타 3-3진에 그친 옐리치는 타율이 2할 3푼 1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경기 복귀전에서 5이닝 9K 3피 한타 1실점이라는 인상적인 피칭을 했던 마에다는 화이삭스를 상대한 두 번째 등판에서 6이닝 8피 한타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첫 7경기에서 선발 ERA가 0.89였던 미네소타는 로페스가 0.73 그레이가 0.75를 기록하고 있지만 라이언, 말리, 마에다가 3경기 연속으로 6이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5개의 볼렛을 내주며 5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던 시스는 오늘은 수비진이 실책을 3개나 하는 바람에 5이닝 6K 1자책 승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용준이었습니다.